오늘은 여주에 루덴시아라고 여기 방문을 했습니다. 가족, 여주, 친구들과 함께 특별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최종의 진정입니다. 오늘 하루와 특별한 수업으로 가득하여 루덴시아에게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. 즐거운 지역인가요? 다 들러갔지요? 네. 어, 진짜. 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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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. 오, 흠, 흠. 자동으로 물방울이 나오게끔 했는거구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동으로 이렇게 물방울이 나오게끔 행모구다 와 응 공연 좋아라? 그쵸? 아 아 아 아 아 아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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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! 다 멋있어요 아우 오우! 멋있다 아멘 아멘 소원해줘 아... 학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환상이에요 환상 와 여주의 이런 좋은 공간이 생기게 오우 와 여기 갤러리가 너무 오우 멋있다 물거리가 너무 많아서 차마 다 담지를 못해요 여보 여기 왜 천장 봤어요? 벽뿐만이 아니라 천장까지 수집하는 것만 해도 꽤 오랜 기간 걸렸겠다 진짜 멋있다 아 진짜 다 예술이다 예술 와.. 엄청 멋있어요 와.. 야.. 타자기 전화하기만 와.. 멋있어 진짜 이런 거 볼 수도 없어요 와.. 박물관에 가야지 정말 봅니다 진짜 멋있다 진짜 박물관이에요 진짜 박물관 오.. 우와..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곳들이 여기 다 모는 와.. 오락기기 멋있다 와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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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.. 멋있다 뭐? 얼마나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쵸? 소풍까지 코카콜라요? 불화하잖아요 이 소풍까지 흉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따라갈 수가 없어 진짜 과일 이 위로 올라가고 싶어? 어.. 와.. 와.. 진짜 와.. 진짜.. 와.. 대단하다 와.. 와.. 말도 멋있다 잊지 않아 아.. 참.. 깜짝 딥 espa이 좌우 진짜 맛있다 다 멋있다 다 멋있다 여기가 약간 신뢰 많아서 나를 가면 괜찮으면 빨리 가세요 다행히 가세요 집으로 가면 괜찮고 집으로 가면 된대 iktok 도시락은 도시락 이 자동차가 있는데 미니한 고춧가루 도시하시기 바랍니다.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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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국토정보공사